아르투르 솔로 BF의 진가는 지난 윤태영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확인을 좀 하셨는데 맥스더바디 또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두 선수 신장은 175cm 동일합니다. 과연 어떤 파이트를 보여줄지. 첫 번째 라운드. 아르투르의 레슬링과 묵직한 타격을 맥스더바디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경기를 활용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만나보기였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글로벌 터너먼트 라이트급 4강전. 두 선수 다 크게 스텝은 뛰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헤드킥 흘려봤던 맥스더바디. 조돌쭉인 움직임을 그래도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아르투르 선수가 압박을 해나가죠. 닿지는 않았습니다. 아르투르 선수가 맥스더바디 선수의 움직임을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킥캐치 시도. 백마운틴. 일어섰습니다. 솔로BF. 솔로BF 선수가 조금 당황을 했죠. 맥스더바디 선수의 공격에. 앞손 날리고 있는 맥스더바디. 이번에도 킥캐치를 시도했습니다. 킥캐치를 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올라온 킥들을 지금 아르투르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1분 경과. 플라이닝킥 시도. 주먹이 아르투르 선수가 굉장히 무거워요. 네. 보낼 수 있는 그런 펀치를 갖고 있습니다. 펀치 피해내고. 철장 쪽으로. 돌아붙입니다. 글린치. 어깨 싸움. 맥스더바디 선수가 초반에는 조금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퍼컷 이후에 펀치 연타. 킥 시도. 맥스더바디. 묵직하게 한 방 들어갔습니다. 뒷손 날려보는 솔로BF. 맥스더바디 선수가 타격이 조금씩 먹히는 것 같거든요. 어퍼컷 이후 어퍼컷 연타. 펀치 연타. 교차됐습니다. 킥. 아르투르 선수가 좀 짧은 거리에서. 훅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어퍼컷. 어퍼컷. 아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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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파운딩 뒷전. 오. 훅이 끝냈어요. 한 방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르투르 솔로BF. 어퍼컷이 들어가면서 맥스더바디 선수가 터틀 포지션을 내주게 됐고. 거기서 파운딩을 이제 계속 맞으니까 심판이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맥스더바디 선수가 정신을 잃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제대로 된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누운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시죠. 아 오른손 어퍼컷에 그대로 다운. 아 뭔가 경기 초중반 몰아붙혔던 건 맥스더바디 같이 보였는데. 네 맞습니다. 솔로BF는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 맥스더바디 선수가 조금 경기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했는데. 맥스더바디도 순간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되면 아르투르 솔로BF가 라이트급 결승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공식 판정 결과. 라이트급 글로벌 더너먼트 4강전. 공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1라운드 1분 53초. 펀치에 의한 TKO로 레드코너 러시아 LFP 아르투르 솔로BF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펀치에 의한 TKO 아르투르 솔로BF가 글로벌 더너먼트 라이트급 결승전으로 향합니다.